월취야, 내가 조사하라고 한 거 조사했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것들? 요 며칠 계속 조사하는 중이야. 지금까지 조사한 거 얘기해봐. 어디 보자. 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어려워하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 몇 가지만 고르자면, 동사의 어미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 그 다음에 발음, 이, 가, 은, 는 같은 조사들, 그리고 어순, 대부분 이런 것들이야. 월취야, 나랑 일할 때에는 될 수 있으면 전문용어는 쓰지 마. 전문용어? 뭐? 내가 그 용어들을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근데 아까 뭐? 동사의 어마? 어모? 어미? 동사의 어미. 어, 그거. 그게 뭔지 설명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싶네. 동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 예를 들어, 먹다, 먹는다, 먹었다, 먹을 거다, 먹어, 등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먹이라는 글자는 어간이고, 뒷부분이 어미야.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이런 어미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거 말고도 먹는데, 먹을까, 먹으면, 먹겠어, 먹을래, 먹니, 먹냐, 먹어라, 먹지, 정말 많잖아. 음, 잘 알고 있군. 사실 동사뿐만이 아니라 형용사도 거의 마찬가지야. 아무튼 이거에 대해선 다음에 얘기하고, 또 뭐더라? 어순? 아, 어순은. 근데 어순도 전문용어에 속해? 설명을 얼마나 잘하나 보고 싶어서. 아, 어순은 간단히 말하면 그냥 단어의 순서야. 아, 단어의 순서? 우리말의 어순에 대해서도 연구할 게 많겠네. 암튼, 첫 임무 하느라 수고했어. 다음엔 한국어의 발음에 대해서 연구해봐. 한국어의 발음? 너무 포괄적인가? 그럼 왜 많은 외국인들이 가게를 카게로 듣고, 내를 대라고 듣고, 시옷이랑 쌍시옷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지 등등을 연구해봐.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 어려워? 아니, 정말로 내를 대라고 듣고, 시옷과 쌍시옷을 구분하지 못하는 외국인이 많아? 왜 그러는지 한번 혼자서 연구해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부분이, 외국인한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흠, 이번 임무는 왠지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 쉽진 않겠지만. 월추가 이번 임무를 어떻게 해낼지 기대가 많이 되네요. 월추야, 이번에도 잘해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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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